아직 시내게는 단 하루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막차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마감이니까 꼭 금일 6시까지 연락주세요. 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 반갑,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저 보호망, 아침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앞으로 전설이 된 치아보험, 농협, 매우 저렴하죠? 농협, 그리고 수줍이보험 내년부터 모든 보험회사가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뀌다 보니까 무조건 무조건 준비하셔라. 세 번째는 애치손보, 하나손보의 어린이보험 지금 가성비 정말 쩔어요. 21%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또한 보험료가 인상이 아니고 할인률을 없앤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21%에 정말 마진 다 없애고 정말로 21% 할인이 되는 아주 저렴한 하나 어린이보험도 오늘 금일 6시까지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상이로금, 지금 농협 하나는 8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화손해보험은 50만원에다가 차대차 무가시 합산해서 70만원, 호랑나미 훈구화재도 7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나머지 손해보험사들은 다 5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 단독사고도 안 되고 자동차 보험 적용받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연간 3회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매 사고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상이로금, 자부상, 자부치 꼭꼭 준비하시라고 저 보호망이 강력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막차 지금 막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금일 오후 6시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이때까지 돈 출금하고 수납한 사람들만 이 모두의 전설의 보험 이 영광스러운 4가지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주말에는 보험회사가 가입이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4가지들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보험 21% 없어지고요. 자부상 80만원, 70만원, 50만원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치아보험, 농협 매우 저렴하죠. 없어지고요. 매일 반복적으로 사고에 우려먹듯이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내년에는 연간 1회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게 내년부터는 싹 더 안 좋게 바뀔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내년에도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금일 저녁 때 저 보호망이 2023년 신상품을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이 4가지 상품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꼭꼭 저 보호망한테 연락주시면은 저 보호망이 정말 끝까지 팔 걷어붙이고 점심 식사 안 하고 일단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연락주신 분들 최대한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조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연락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마감 오늘 6시까지입니다. 6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